조선아 목사님 생심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 생심을 축하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목사님 생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로서 등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선아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선아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파티해요. 파티 파티 따랑해요. 갑장 도선아 목사님 샬롬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 선글라스를 끼고 영상을 찍었냐고요? 눈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그 길을 잘 가고 계시는데 늘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마음 변치 않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샬롬 도선아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늘 강건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한 우리 도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안에서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하트라이